아.. 뭘 막 참떡 먹어서 그런가 여기가 아파 담배나 하나 펴볼까? 이게 너무 아픈데? 위약이 여기 있었는데 없어 이거밖에 없어 위지.. 알지세 이거 가라앉히는 방법이 뭐 없을까? 타이레놀 하나 먹어볼까? 타이레놀 여깄네? 타이레놀 위 소화불량 아무 상관없다고? 그래도 이 아픈 통증은 사라질 거 아냐 반만 먹어볼게요 S사파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S사파리님 타이레놀 오 괜찮아졌는데? 어? 괜찮아졌는데? 벌써?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더니 괜찮은데? 아직 진짜 뱃속에 약도 안 놓았을 건데 몇 번 해봅시다 고맙다 네 아 엑소 하 엑소 아 엑소 아 엑소 엑소 이 새들아 샌드홈이 우스워 겁을 개세 샌드홈이 우스웠냐고 나 죽여줘 또 이 새끼가 그런 주문해보면 바로 죽여주지 선택사형이야 인마 죽는 것도 어떻게 죽고 싶은지 주문 넣어 뭐 이터 맞고 죽고 싶다 뭐 디스 맞고 죽고 싶다 주문 넣어 인마 원하는대로 죽여줄 테니까 이 새끼들아 주문해 주문 원하는대로 생각대로 죽여줄라니까 개샷까지 말고 이런 짓거리 하지마 야 너네는 날 때리지마 어? 모든 서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때리지마 때리지마 못 본척해 이 개새끼들 버블 열매 그냥 못 본척하라고 샌드야 언제 나오냐 빨리 나와라 이 개새끼들 좀 다 죽여버리자 야 이 새끼야 누가 그러고 달려 어 포털 어어? 어어? 언제 죽일거야 포턴 걸어가지고 이 개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포턴 말고 좀 다른 걸 이 새끼들아 다른 거 다른 거 이 개새끼들아 잠깐 다시 갈게 그걸 개새끼들아 그렇게 풀빵 때려놓고 슈리도 못하고 그게 버블 열이냐 버블 앙 빵 으앙 어어? 이 개새끼들끼가 이터 같지 않은 이터를 써? 어어? 또 이 개새끼들이 또 모여드는 거 보소? 좀 가자 이씨 길 좀 막지마 그래도 버블 열 이놈 많아가지고 길 막는 거 하나는 잘하는데 앱솔 먹고 자연스럽게 물량 먹기 샌드엄이 나타났되잖아 샌드엄 샌드엄 샌드엄한테 맞아 ะ 샌드엄 hthal 벌블 헐크야 새끼야 샌드엄은 내가 지킨다 caught 엄마 샌드엄은 자연스럽게 서있ats. 샌드엄은 내가 지켜 출현 샌드엄 샌드엄, Roma Guardians 1도 소용없어 란초야 란초야 나는 안 때리겠지 이 X끼야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되냐 영신아 버블영신 버를 빼니까 버렁신 제발 원큐가 나는 안 치겠지 이런 마음이지 갸X 다 깔 거야 다 깔 거라고 이 X끼야 카메 이 X끼야 카메 감는 거 다시 배우고 와 다 아니 다 죽여버려 카메 이 X끼야 집에 가서 가만 은유야 잘 숨어 있었는데 내가 너 찍은 거 아니다 자동으로 찍혔다 악동 재울수록 우리 편이고 야 제우스야 너 잘 숨어 있다 상품아 타막아 타막아 이 X끼가 보라 이 X끼가 보라를 타 있어 이 X끼가 이 X끼가 가워줄다고 이 X끼야 이 X끼야 이 X끼야 이 X끼야 나 보라 보라를 타 있어 이 X끼가 지금 이 X끼가 털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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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 돌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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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야 떴다 막아 비겨 야 이씨 구름 태활 들고 다니는 요정 요래기 비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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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둥해 불렛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끝! 끝! 이.. ㅅ.. 막.. 잠깐x2 포탑 뭐냐? 포탑 뭐냐? 아, 이쒸.. 아, 가오같아졌네.. 샌드 죽었냐? 그러면? 그럼. 앱 쏠.. 개ㅅ.. ㅈㄲ들아! 하고 있다가 풀리면 이 XXXXX야? 파이야? 잡 같은 새끼야? 가오 하나 줄 거냐? 이 XXXXX들 베르 많이 죽였어 이 XXXX들아 가래공항 다 뜯어버렸어 가래공항 철거했어 가래공항 저기 저 안에 들어와 있어 누구 살 사람 있어? 가래공항? 여보 여기 있어 가래공항 여기에 다 들어있어 이거 보여 안 보여? 어? 차! 벤츠도 들어있어 이 안에 벤츠 그릴 벤츠 그릴 보여 안 보여? 보여 안 보여? 달라몬드 그릴 벤츠 벤츠 마크만 없을 뿐이지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큐풍기 이거 팝니다 제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풍기 졸업해가지고 아직 냄새도 안 뱉어 요거 필요하신 분 있으면 요렇게 머리에다 딱 쓰고 담배 피우고 이리로 들어가 쾌적한 집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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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시티 놀랍 이 벤츠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